지금부터 2017년 산청군지부, 함량군지부 전기총회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경남에서 20군데 중에서 20군데 친구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오늘 처음으로, 2017년 처음으로 함량산청지부에서 전기총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 함량군지부 이순씨, 기아가 평소 서천한 사룡왕과 봉사정지로 원해 발전 및 미용기술 향상과 연사반의 침묵을 다시 한번 주시기로 관리 드리겠습니다. 이 지역 산청과 함량, 우리 모든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을 알려주시는 소중한 손들을 가지신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 2017년도 산청 함량군지부 전기총회 1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네, 그 분들께서만 대량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바로 위신교육을 바로 들어가십시오. 네, 수고하세요.